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현재 고1 학생을 위한 2학기 대비 강좌입니다. 우마리아의 주요 4주제 공략 특강이다 라고 하는 이 강의에 대한 OT를 준비해 봤습니다. 2학기 대비를 하는 이 시점, 우리 학생들 과학은 어떻게 공부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여름 시즌에 2학기 대비를 진행하게 되죠. 그러면 여름 시즌은 겨울보다 방학이 좀 짧아요. 그죠? 그래서 방학이 좀 짧고 사실 구경수 중에 또 수학에 되게 많은 시간을 쓰죠. 그래서 과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. 겁나 불안해. 그런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. 수학도 못할 것 같아. 사실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딱 선생님이 4번의 수업을 하는데 주요 4주제 이 특강 공략만 하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2학기 내신 대비를 좀 시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강의가 제가 구성을 한다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수강 대상, 수업 주제 그리고 교제는 어떻게 되는지. 자 수강 대상은 당연히 내신을 준비하는 현재 고1 학생입니다. 현 고1 학생,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쵸? 대한민국의 모든 고1들은 다 대상입니다. 자 주제는요.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총 4번이 진행되고요. 한 번에 수업을 할 때 3강씩 들어가요. 그러면 총 몇 개예요? 12개의 강의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? 라고 한다면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그리고 송전이라고 하는 물리 내용이 들어갑니다. 자 그리고 사실 통학과 2학기 내용은 물리보다 화학이 겁나 어려워. 1등급, 2등급을 결정하는 대부분이 다 화학인데 그 2학기 중간에 해당하는 대부분 학교에서 중간 범위에 들어가고요. 2학기 기말 범위에 들어가는 산화환원 그리고 산과 연계에 대한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물화화를 하고 나서 보면 2학기에 지구과학 범위가 좀 들어옵니다. 그런데 지구과학에서 대기대순환, 해수의 순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암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수능 지구과학의 엘니뇨, 라니뇨에 대한 자료가 팍 나오고 야 너 이거 해석 다 해봐.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.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통학과학 내신에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좀 미리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배워놓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된답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까지 해서 총 4개의 수업 주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업 주제가 뒤로 가고요. 이 강의가 선생님의 우아한 출발과 비교해 보면 문제의 양이 많아요. 자 근데 우월한 개념 완성이랑 비교해 보면 우월한 꼼꼼한 개념 완성은 암기 요소도 다 다뤄. 그런데 이건 내가 빠르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는 빼는데 약간 문제는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딱 여름 시즌에 우리 학생들이 딱 대비하기 아주 마음 편한 그런 강의가 됩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이렇게 수업 주제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. 12강 정도 되는 이 강의 교재 어떻게 할까요? 교재 이걸 배송 받고 하는데 수업 다 끝나요. 그래서 교재는요. 이번 교재는 e-book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가 또 마침 e-book을 지금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e-book이 들어가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선생님은 우아한 출발과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의 교재가 같은 교재인데 그 교재의 내용은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가요. 들어가는데 문제편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. 자 대치에서 많이 나왔던 약간 트렌디한 것들 아니면 수능 문제가 막 10년 15년 전 수능 문제인데 약간 재활용이 잘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문제편에 좀 수록을 많이 해서 이걸로 이제 교재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문풀이 조금 쌤 기본의 교재보다 기본서보다 좀 바뀌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겠죠?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e-book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뭐 궁금한 것들 다 끝났죠. 네. 저랑 바로 머뭇머뭇할 시간에 그냥 12강입니다. 12강 이 강의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